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춘천은 영하 11도, 안동은 영하 8도 등이 되겠습니다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겠지만 대신 미세먼지는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, 전북 지역에 1에서 3cm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